지금 시간 5시 6분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6시 30분 7시 40분 비행기인데 아주 여유있게 도착했습니다 네 좀 자요 여기서 그래도 좀 먹어요 네 우리가 그래도 텍사스에 오긴 왔네 진짜 그냥 여기서 타는 건가 본데 이렇게 간단한 환승 처음이야 멕시코 도착했습니다 멕시코 덥다 덥다 더 비행기 안에선 거의 없지 공항에서 숙소까지 오빠 타고 가고 있는데 에어컨이 없다고 안 틀어져서 너무 덥습니다 매연도 엄청 심하고 멕시코에 왔습니다 지금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예쁜 호스텔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예뻐요 한적하네요 예? 오후에 예? 이내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배달 시켜서 바다 여긴 주방인 것 같은데 커피도 마시라고 이렇게 넣은 것 같아 오 먹어도 따뜻해 진짜 몇이다 아 오 아무것도 모르겠다 노스에 펠미텔 라 엔드라다 아 상식적인 내용이 있지? 안녕 귀여워 어 어 어 주주주주주주주 주주주주 주주주주 과달라하라 도착해서 숙소에 징 풀고 저녁 먹으러 갑니다 근데 갑자기 천둥만개 치솔에 비가 와갖고 여행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우산을 어 어우 비해 온다 나도 탁구집이 많이 담아있어서 저녁에 우간을 찾아서 가봅시다 하나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섭다 타queria, 멕히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당신이 어떤 택시지? 2 택시지 않으니? 여기 2 택시지? 여기 2 택시지? 여기 2 택시지? 네, 네. 1, 2, 3, 4 1, 2, 3, 4 코로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르베스는 얼마래? 40 40 그럼 얼마야? 3,000원? 너무 좋다. 3,000원이면... 15분이 어디야? 저도 냄새가 안가네. 먹을 수 있어. 이건 뭘까? 가카몰인가? 살사 중류 같은데? 원하는대로 만들어 먹어라. 고맙습니다. 요즘에 물 된것이 부담되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뉴 달라고. 이건 뭘까? 그것도 살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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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Jinori 처음에 먹었던 breakfast 괜찮아? 이거 두개 시켜줘. 이거 두개? 나 너무... 배고치는거 아이오. 지금 멕시코 파쿠집에 와서 메뉴판에 있는거 하나씩 다 시켰어요. 하나에 처벌되고 싶은 Mal 아니 그만 좀 먹어보니까 네 이 분에 따로 지금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 시켜도 만원 정도밖에 안해 이거 자기 먹으려고? 아 미안 자기 먹어 아니 먹어 자네 먹어 아니 이거 세 개나 먹기에는 배가 아깝지 않나 싶어서 나는 먹고 싶으면 먹어 어차피 이건 먹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코를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손가닥말라 작아서 많이 시키긴 해야 돼 솔직히 제 기준에서 한입 커시긴 한데 저는 좋아해요 이렇게 다양한게 먹어보는 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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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고맙습니다. 비주얼 쇼크 이게 타코라니? 아기가 헛발리네. 그째로 먹는다? 그런가봐. 죽인다. 근데 가격이 다들 똑같다는게 너무 신기해.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거 귀 같은데? 그치? 귀? 귀? 응? 이게 코 아닐까? 이건 뭐야, 그럼? 초롱바? 나나 신장? 나머지는 좀 평범한 것 같고. 근데 6개가 아니라 꽤 많이 시켰더라고, 내가. 타코를 이제 거기다 먹었는데 접시가 지금 접시가 지금 5개 정도 쌓여있어. 회전 타코를 먹었다며. 근데 이게 물가가 싸니 어쩌니 해도 결국에는 나가면서 내는 돈 미국에서 밥 먹을 때랑 비슷할 것 같아. 멕시코 콜라가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어. 시켜봤어. 멋진데? 뭐 누구고민지? 기분 사신지 모르겠는데 맛있네. 나 멕시코가 마음에 들어. 벌써요? 하하! 나는 약간 먹물가가 싸면 좋은 것 같아. 나도 그래. 저거 봐봐. 쟤 엄청 못생기고 귀여워봐. 저기 강아지. 저기 문 앞에. 우와! 가볼까? 너무 너무 귀여워. 응. 좀 무서워 근데. 그래? 너무 귀여워. 가볼래? 괜히 달려나와서 우리 물까봐. 아니네. 와봐. 멋진 개네. 못생긴게 아니라. 그치? 내가 말했지? 아니 그렇게 귀여웠어. 그렇게 귀여워. 언제 보내? 이러는거잖아. 우리 숙소가서 고양이나 예뻐해줘. 예. 저건 뭐지? 땀땀말레스. 오우.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저글링을 저렇게 하고 있다니. 우리도 건너야되는데 그때. 쳐다보네? 나랑 같이 방금 못봤어? 나한테 윙크한거? 아 그랬어? 응. 나랑 눈이 많이 친거야. 그래서 내가 따봉을 해줬지. 우리 비엔 했어. very good 이랬어. 그랬더니 흐흑. 이거만. 흐흑. 흐흑. 찍혔어? 안찍혔어. 윙크가 안나와서. 그런걸 찍어야 되는데. 아 근데 방금. 약간 심장이 살짝 설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아까. 너무 잘 생겼었어. 흐흑. 흐흑. 아쉽다. 옷 찍었어. 아침에 먹으러 나왔습니다. 야 아침에 영업들을 많이 하네 아 되게 멕시코스럽다 여기 되게 멕시코스럽고 맘에 들어 뭔가 내가 매체에서 본 멕시코의 느낌이야 엄마인지 알니? 여기가 정식이 이쁘 것 같은데 올라 어디 밖에 아니면 안치겠어 별루야? 좋아 여기 울라 힙하네 근데 나도 잘 볼래 여기 컵이 엄청 습하잖아 나 카페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뭔진 모르겠지만 맛있는거 어디 계속 우리 이런걸 타먹어야 되니까 이름을 기억해 나 아 치아킬레스? 예 뭐 그런거 바카볼레 싶은데 나 살몬 넣어줬어? 나 살몬 물어볼까? 죄송합니다 너 살몬이 없어 살몬? 응 너무 신기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랬어? 하나하나 평가하지마 하나하나 평가하지마 아니 목소리가 이건 뭐야 나초 나초에 이것저것 올린거야 맛있어 고마워 고마워 내가 알아서 먹어야지 예쁘게 플레이팅 해봐 지금이 너무 예쁜 상태인데 맛있지? 맛있어 아보카모라는 원래 언니가 좋아 그 메뉴 이름이 뭐라고? 아보카모레 베이컨 들어갖고 아보카드 바다메소 저게? 에스 피깐트 스파이스 아 이쁘 이게 치아킬레스라는 음식이다 빵이랑 나추뿟은 거 같은 거에 온갖 양념을 좀 올려주고 이렇게 써먹는 식이다. 양념 고소 없니? 이 파물레 조금 들어있고 이거 진짜 아니에요? 그냥 이거 골라요. 이방에 진닭 이 베이컨이 더 와요. 이것도 한 번 먹고 다시 먹어. 어때? 그렇지? 응. 여기 중간에 으깬 감자 이런 것도 있어. 아니. 아침으로 넘는 것 같은데? 오늘의 숙소 소개를 좀 오늘의 숙소 소개를 좀 해주겠니? 오늘의 숙소 소스텔이 너무 좋습니다. 포스텔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카페도 그냥 화면소가 있고 옆에는 바로 육아센터가 있고 안에 이제 숙소 공간이 있는데 응. 이건 찍었나요? 안 찍었어요. 여기 되게 예뻐요. 요 분위기 보고 제가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게. 내일 아침은 여기서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요? 봅시다. 네. 이따가 들어갈때 여기 맥이폰을 구경할거에요. 응. 여기. 방코라파이어트. 멀리도 간다. 좀 가야돼. 10분?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찍고 있었니? 여기서 재채기했는데 길 건너에서 축복해줬어. 어제 본 걔 아니야? 아니구나. 귀여워. 충성스러워. 얼굴이 좀 크다는데. 여기야? 응. 응. 빨리. 응. 빨리. 응. 달러, 돌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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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Uber. 둘. Monday. 반복.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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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 세븐일레븐이라 수박밖은 풍산아 오케이 Here we go 맥도날드에서는 안팔아? 네 오케이 여기 뭐하러 온거에요? AT&T 얼마짜리로 했어요? 289 근데 여기는 페이스북 안들려 하나도 안들려 크게 SNS 이용하는 무지한은 어떻게 졌을 수 있게 나오고 멈추기가 신기하네요 젊은 친구들이 SNS를 많이 써요 멈추기 자기는 인터넷 다 쓰면 그냥 SNS나 아니 구글맵 됐다잖아 아 그래 구글맵만 돼도 사실 유의미하지 네 네 네네 쫄깃 꿀맵 끝 양념장 망고 확실히 미국보다 훨씬 싸고 좀 건강해도 덜 나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 빵이 역시 고기가 좀 싼 것 같기도 하고 토마호크 같은 건데 이 정도면 만원 조금 넘는다고 바랄거죠 이런 티본 같은 거는 만원이 안됩니다 여기도 고급져 보이는데 뭔가 고급져 보이는데 그리고 고급져 보이는데 고급져 보이는데 네, 이건 마르말린과 리그입니다 마르말린이 뭐예요? 마르말린이 뭐예요? 마르말린이 뭐예요? 아, 블루마린 블루마린, 블루마린 청쇄치 같은 네, 네, 블루마린 비싸고 분위기 좋고 이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가 저렴하더라도 다 퍼놓고 먹다보면 오히려 미국보다 돈 더 쓴다니까, 진짜 원래 그래 낙지볶음 타코네요, 낙지볶음 타코 거의 이거 뭐 올려먹었으니 거 주겠지? 이걸 싸먹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식으로 셀프로 아, 이게 현진들은 좋을텐데 우린 뭐가 뭔지 모르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네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어때, 이 소스의 맛이? 괜찮아, 근데 표정은 별로네 아니,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응 진짜 낙지볶음 그럴 것 같았어 여기서 원하는 쌀쌀을 넣습니다 약간 мерê 군빔하다 먹어볼까요? 네 여기서 돈 막 꺼내보면 안 되지 난 프리다칼로가 보고싶었단 말이야 프리다칼로랑 그 뒤에 이 사람이 디에고리베라라는 김정일 닮았지 김정일 아 맞아 닮았네 프리다칼로 남편이야? 그 벽화에 이게 얼마짜리일까? 이제 또 공부해야 돼 우리 여기 종종 5페소 5페소? 1페소 이거는? 써있지? DS페소 10페소 이게 10페소야? 응 10페소는 저기가 없어 종이가? 그런가봐? 음 뭐 팁을 좀 줘? 3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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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럼? 어. 수영이 맞죠? 어. its like the double bus tour? 어. 아. 아니요. 의사 하이프로 없지? 음. 그런 게 있는거 보네. omngre지. 배가 일본어. 음. 배가 일본어로 tact나? indicated 한개 말씀이지만. 비밀한 이름이지만. 아하. 랩한 이름을. 랩한 이름을. 어.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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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오 네 뭐하고자? 또 다른 곳에서? 관악구아 관악구아 진짜 네 네 저는 관악구아는 아니지만 좀 더 오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피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